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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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 지고 아, 나잖아 난 이 집 따라 맘만 안 해도 다 죽음 반듯하니라 다 혼자 줄게 몰라 주니까 오옹 이리니언니라 이리니언니라 어린다 아 훨씬 더 좋다 벌써 나 오시는 일이 아니 보이고 있는 곳을 전하여서 하자 나 오시는 일이 아니 보이고 있는 곳을 전하여서 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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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이 로봇밤! 두 번째 날입니다. 풍부위원회 늦풍이 유였어 그 순간에 오랜서 풍부위원회 늦蒸 한대 국방이영 내 맨날 때면은 마음이로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